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저 보컬 맡고 있는 방예담이라고 하고요 저는 트레저 보컬 맡고 있는 방예담이라고 하고요 이찬희는 5월 7일 승이고요 그리고 마포구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마포구 터박이고요 그리고 멤버들 굉장히 사랑하고요 취미는 축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굉장히 자주 보고 지금 방을 영화 포스터로 막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여러 커버 현상들도 주고 있고요 멤버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 12명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팝스인 서울에서 열심히 놀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